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다함께 돌자 박물관 한바퀴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미술, 역사, 우주 등 다양한 박물관이 가득합니다. 인천시 박물관협의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 인천협의회 소속의 박물관 23개관을 탐방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기념품을 증정하고 방문 후기를 공모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이번 행사를 함께하는 박물관은 5곳으로 이민의 발자취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이 갖춰져 있어 당시 고달팠던 이민자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월미도에 위치한 이민사 박물관, 인간문화재 14호 정성길 단청장이 수집한 단청 목재와 불상 등 약 2천 점이 보관돼 있어 단청의 화려한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해명단청 박물관, 다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초연 다구박물관, 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재미있는 박물관, 인천역사자료관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자 박물관 한 바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